세계적인 대기업 미시마 재벌은 가족들의 내분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헤이아치는 아버지 진파치를 몰아내고 총수가 되었지만 데빌 인자를 소유한 아들 카즈아와 대립해 혼란은 지속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데빌 인자의 소유자이자 카즈아의 아들인 카자마 진은 헤이아치와 카즈아를 몰아냈고 증조할아버지 진파치까지 죽인 뒤 미시마 재벌의 총수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의 의식을 침투한 데빌은 미시마 재벌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군사대기업 지사를 차지한 카즈아와 대립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정복을 노리는 쉐도르의 베가 장군도 음지에서 나와 개입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지속되던 어느 날 남극의 정체불명의 외계상자 판도라가 떨어지는데 김요한 힘을 감지한 베가는 조사를 위해 군함을 보내지만 판도라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인해 부하가 폭주했고 군함이 격침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남극뿐 아닌 전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폭주에 강화되었고 언론에 보도되어 판도라의 정체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판도라 상자를 중심으로 파이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자마지는 상자 속에 감춰진 미지의 힘을 조사해 데빌의 저주에서 벗어나려 했고 샤오유는 진이 걱정되어 무작정 나타나는데 그 앞을 막아서는 잔은 한 줄이었죠. 놀랍게도 베가와 나타났는데요. 그녀는 베가에게 원한이 있지만 그저 재미를 위해 협력했고 베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판도라의 힘을 차지하려 미시마 재벌을 막으려 합니다. 카제아는 판도라 상자가 데빌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알아냈고 미시마 재벌을 되찾으려 움직이죠. 그때 카제아 앞에 나타난 자는 니나 윌리엄스. 수상했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판도라의 상자를 얻기 위해 함께하기로 합니다. 출리와 케미는 섀도르의 움직임을 포착해 판도라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가일과 아벨도 섀도르를 조사하기 위해 비밀리로 움직였죠. 륜은 출리를 통해 판도라의 정보를 받았고 판도라의 힘이 사리의 파동과 연관있음을 느껴 켄과 함께 남극으로 향합니다. 헤이아치도 진과 카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동을 개시했고 애완동물 쿠마와 함께하죠. 달신과 사가츠는 판도라가 나타난 이후 아이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조사를 위해 같이 움직이기로 합니다. 화랑과 스티브는 대회 도중 섀도르의 폭격을 받아 복수를 위해 나서죠. 포이즌과 휴고는 메슬러 멤버들을 구하기 위해 활동했고 가난에 허덕이던 폴 피닉스와 마셀로우는 판도라 상자가 돈이 될 것이라 생각해 움직입니다. 루퍼스는 북미 격투대의 챔피언이 되었지만 모든 미디어가 남극에 주목하자 분노했고 때마침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지령을 받은 장기헤토와 함께 판도라 상자를 찾으려 하죠. 아머킹을 쫓던 킹과 머독은 남극에 아머킹을 닮은 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를 위해 나섭니다. 가이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판도라 상자를 제거하려 했고 코디는 폭력을 즐기기 위해 가이와 동행하죠. 루슈포르 기업 회장의 외동 딸리리는 아버지가 판도라의 상자를 찾는 것을 알게 되어 라이벌인 아스카와 손을 잡았고 군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랜도는 판도라 상자를 얻기 위해 잠입에 유능한 이부키와 일시적 동맹을 맺습니다. 루시미츠는 요도가 판도라의 힘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고 아메리칸 인자 레이븐과 조사에 나서죠. 버들리는 판도라의 상자에 관심이 없었지만 엘레나의 설득으로 반강제적으로 남극으로 향했고 줄리아 창은 미즈의 힘을 가진 판도라의 악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실력자 박과 함께합니다. 히비키단은 강해지기 위해 무작정 남극으로 떠나는데 뒤늦게 단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사쿠라와 블랑카는 무작정 남극으로 쫓아갑니다. 지사를 습격한 브라이언 퓨리는 신형 로봇 제객스를 탈취했고 판도라 상자를 누리고 남극으로 향하죠. 크리스틴은 에디골드가 미시마 재벌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을 포착했고 판도라를 수사 중이던 레이 우롱과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쉐도르 전함에 나타나는 라스 알렉산더슨 미시마 재벌 철권 중 장교이지만 반기를 들었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상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알리사와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었죠. 라스는 판도라의 폭주한 쉐도로 부하를 만나 공격당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힘에 알리사와 후퇴하죠. 레이 우롱과 크리스틴은 선착장에 도착하지만 누군가의 습격을 받는데 쉐도르의 간부 바이스과 발로그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노리는 격투가들을 막히기에 대가의 지령을 받고 나타난 것이죠. 때마침 출리와 케미도 합세하자 발로그와 바이스는 수퇴합니다. 도착해 모습을 드러내죠. 추위를 타지 않는 사쿠라는 히비키단의 발자국을 따라갔고 체도르의 남극기지에 물론 카제하의 지사도 빠지지 않았죠. 판도라의 힘은 더욱 폭주하기 시작했고 혼란을 틈타 체도르 기지에 잠입한 에디골드 한줄이는 강력한 힘이 생기자 갑자기 베가를 배신했고 지는 데빌의 속박을 벗어나겠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데빌이 판도라의 힘을 거부해 반항했고 결국 쓰러지죠. 그 틈에 카제하가 상자를 차지하려 하지만 니나가 막아섰는데 니나는 사실 카제하를 죽이기 위해 접근한 스파이였습니다. 그 시각 남극에 또 다른 강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번의 극에 달한자로 불리는 오우키 그리고 잠들어있던 외계인의 전투병기 오우거였죠. 핫도라를 만든 존재는 전투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수천 년 전에 오우거를 창조했고 오우거를 다시 귀환시키기 위해 지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룬 판도라 상자는 이렇게 우주로 사라지죠. 폭주했던 파이터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핫도라의 잔해 속에 잠들어 있던 히비키단이 발견됩니다. 사가트와 달심도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하죠. 헤이아치는 카자마 진이 쓰러진 틈을 타 미시마 재벌을 장악했고 카제하의 지사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어가던 어느 날 카제하의 지사와 카제하의 지사와 카제하의 지사와 카제하의 지사와